중국식 꽈배기 연유를 찍어 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거 진짜 자주 먹었는데 띵차 히히 미니전 찹쌀에 파를 넣어서 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뜨거울 때 먹어야 되니까 연유에 찍어서 하하 하하 음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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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전 찹쌀전 조건 아로너 어 아 아 그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!